이런 딥페이크 범죄는 10대, 20대 사이에 급격히 퍼졌는데, 문제는 이걸 범죄가 아니라 하나의 놀이처럼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불법 합성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걸 넘어서 일부러 보여준 뒤에 당황하는 상대 반응을 즐기기도 합니다. 임리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보세요? 대답 대신 시끄러운 소음이 들리더니 영상통화로 바뀝니다. 응원가에 맞춰 나체로 춤추는 여성 영상이 나옵니다. 딥페이크 물입니다. SNS에서 걸려온 이 전화,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받았습니다. 상대는 어린 여학생이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 달 전부터 일방적으로 반복해서 말을 걸던 사람입니다.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목소리를 냈는데 그게 따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불안한 게 있긴 했어요. 실제 최근 공개된 현역군인 딥페이크 방에선 다른 사람에게 불법 합성물을 보여주고 반응을 인증샷으로 달라는 지시가 오갔습니다. 이런 모든 과정, 돈을 벌거나 쾌감을 느끼는 걸 넘어 놀이처럼 이뤄집니다. 놀이에 하나에 참여하는 그런 어떤 굉장히 나쁜 그런 문화로 자리 잡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들 수 있고 주변 또래들이 집단적으로 참여하다 보니 죄의식은 옅어집니다. 일종의 군중심리입니다. 지난해 입건된 피의자 120명 가운데 91명이 10대, 10명 가운데 7명이 넘는 수준입니다. 딥페이크 피해 학교 명단이 돈 뒤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데,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이 가해자로 지목되기도 했습니다. 놀이처럼 퍼진 불법 합성물 제작, 누군가의 인격을 망가뜨리는 범죄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JTBC 임예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